장진주 술을 끊으려 하다. 2071년에서 762년까지 사신 시선 200의 시 장진주입니다.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항아지수 천상 내 항아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분류도해 불부해 세차게 빠르게 흘러 바다에 이르러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명경 비백발 높은 집에 앉아 그 거울을 보니 자신의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을 슬퍼하니 조여 청사 모성설 아침에 푸른 실과 같은 머리카락이 저녁엔 하얀 눈처럼 휘어버렸네 인생득이 수지나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을 얻었을 때 모름지게 그 기쁨을 다해야 하나 막사금준 공대월 그 금술잔으로 하여금 부질없이 달가대하지 말게나 전생아재필류용이라 하늘이 내게 내가 태어날 때 준 부여한 그 재주는 반드시 쓰임이 있을 것이니 천금산진 환 복내라 천금 만금도 다 쓰고 나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니라 팽양재우차위락 양을 삼고 소를 잡아서 그 저것을 즐기려고 하나 회수일음삼백배라 모름지기 한 번 마시면 삼백잔 정도는 마셔야 되지 않겠는가 짬부자당구생 진주군막증이라 짬선생 땅구선생 내가 술을 끊어야 하느니 그대들은 술잔을 멈추지 말게나 내 그대들을 위하여 노래 한 곡 하려고 하니 여군가유곡 청군위아경이청이라 그대들은 나를 위해서 기기울여 들어주게나 종고 찬옥 부족기라 종고 아름다운 음악과 찬옥 맛있는 음식도 그 좋기 나에게는 귀한 것이 이 못되니 단원장치 불용성이라 단지 원하건대 오래도록 길이 치하여서 깨지 않기를 바라네 고래 성현계 정막 옛날에 그 성인과 연인들은 모두 죽어서 정막했는데 유유음자류기명이라 오직 술을 마시는 자 마시는 자는 그 명성을 남겼다네 진황 석시연 평락이라 옛날 진황은 평락전에서 연애를 할 때에 두주십천하자 한하기라 한 마리에 망량을 하는 술을 시컷 마시며 즐겼었다네 주인 하위 은소전이라 주인은 어찌해서 나에게 돈 적다고 말하는가 경수 고치대 권장이라 지금 즉시 술을 사와서 그대들에게 권해겄네 오하마 청금구 오하마 오색 빛나는 나의 말과 그리고 청금이나 하는 가죽 갑옷도 호화장출 합미주 아이를 불러서 업 밖에 나가가지고 술과 바꿔오려고 바꿔오게 하여 여의동소망고수라 그대들과 함께 망고의 시름을 녹이고자 하노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보자면 장진주 술을 권하려고 한다 꿈 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항아지수 천상 내 항아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류도에 불부에 바쁘게 흘러서 바다에 이르러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명경 비백발이라 높은 집에 앉아서 그 거울을 보니 하얀 백발이 된 날 머리를 보고 슬퍼하여 아쪼여 청사 모성설이라 아침에 푸른 실과 같은 머리카락이 점역대 되어서는 하얀 눈과 같이 휘어졌으니 눈처럼 휘어졌으니 인생득이 수지나니라 인생이 그 즐거운 뜻을 얻었으면 그 모름지기 그 기쁨을 다해야 할 것이니 음악사 금준공대오리라 금술잔으로 하여금 부질없이 달가대하지 말게나 말게나 전생아재 필류용이라 하늘이 날 태어나게 때 준재주는 반드시 그 쓰임이 있을 것이니 천금산진 환복내라 천금의 돈도 다 쓰고 나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니라 평양재우차위락 의향을 삼고 소를 잡아서 그 또한 즐기려고 하나 회수 일름 삼백배라 모름지기 한 번 마시면 삼백잔은 마셔야 되지 않겠는가 잠부자 당구생 잔선생 당구선생 진주 군막정이라 내 그대들에게 술을 끊어느니 그대들은 잔지를 멈추지 말게나 여군과 일곡 내 그대들에게 노래 한 곡 할 테니 청컨대 그대들은 나의 위하여 기기울여 들여주게나 종고 잔혹 부족기라 아름다운 음악과 한 맛있는 음식도 나에게는 좋기 귀한 것이 못되네 단지 웅컨대 장 오래도록 취해서 깨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네 고래 성현계 정막 옛날에 성인과 행인들은 모두 죽어서 적막했는데 유유음자 류기명이라 오직 술을 마시는 자들은 그 명성을 남겼지 않는가 진앙은 석시에 진앙 옛날에 평락전에서 연애를 베풀 때 두주십천자 한하기라 한말에 만냥하는 술도 맘껏 마시고 즐기지 않았는가 주인은 어찌하여 나보고 돈 적다고 말하는가 즉시 술을 사와서 그대들에게 권하겠네 오하마 청금구 나에게 귀한 오색말과 그리고 청금구 청금이나 하는 가죽갑옷도 호화장출 환미주라 아이를 불러 나가서 술과 아름다운 맛있는 술과 받고 받고 오게 하겠네 여이동소망고수 내 그대들과 더불어 망고의 시름을 녹이려고 하노라 내 그대들과 함께 망고의 시름을 녹이려고 하노라 이 장진주는 술을 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생 무상함을 개탄하고 또 술을 마셔서 이 근심을 갖다가 잊어버리고자 하는 주선 200의 성향이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이 시를 한번 얽고 나면은 막걸리 한 잔 김치 한 가닥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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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